1. 커튼 바닥에 박넣어 놓아야죠 공간을 안주면 확실히 주지 말고 붙으려면 확실히 붙고 잼 나올 때 순간을 찌르는게 뭐해야 될지 다시 더 붙고 더 보고 잼 나오는 타이밍에 순간을 찔러 주고 큰거 안 맞춰려면 또 잼 나오겠지? 받아 하고 받아채야지 두 대 이상 맞지 말고 그렇지 또 주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그때 주고 받아야지 그때 받아야지 그렇지 다시 잼 나오면 딱 어깨 주고 어깨 넘어트리면서 나온다 나온다 박자 빨아잖아 또 툭 주겠지 받아야지 받아야지 전 잼 나올 때 어깨 넘어트려야 돼 또 보고 그렇지 나타나 주고 가대고 붙어주면 안 맞지 끝 치고 후까지 감아보고 그렇지 엔팅 주고 주고 툭 나무 싹 썰기고 치는 것까지 예쁘고 너무 후렸다 찔러야지 그렇지 다시 또 들어가면서 그렇지 또 받아치고 하다가 받아채야지 주먹낼 때 같이 그렇지 붙어 주고 자세 낮추고 그렇지 붙어 주고 자세 낮추고 호흡하면서 딱 침착하게 상대에 지쳤으니까 보고 좀 느려졌지 또 잼 나오겠지 앞선부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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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야지 받아야지 딱 쳐줘야지 그렇지 또 보고 숙이는 방향이 일정하잖아 지금 보면 또 잼이지 봐야지 봐야지 숙이면 안돼 봐야돼 너무 숙이려고 하지 말고 딱 보면서 낮춰야지 자세를 그렇지 아파까지 숙이고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맞춘다 생각하면서 딱 해봐야지 맞춘다 생각하면서 딱 해봐야지 거기 숙이고 또 붙이고 또 치고 흔들고 모양을 흔들어 줘 바꿔주면서 그렇지 그래서 또 숙이는 방향이 일정하지 밑에서 올리고 앞선부터 나오잖아 방향이 스텝이 치고 나오는게 아니고 제자리 치니까 가다오고 딱 보고 흔들고 바로 받아야지 대주면 안돼 칠때 같이 받아쳐내야 돼 주먹 나올 때 또 앞서 툭툭 던지잖아 봐 던지겠지 던질 때 과감하게 탁 너 같이 걸어줘야지 스트레이트성으로 그렇지 다시 툭 당기고 자세 낮추고 머리 딱 이마파 딱 맞게끔 쭉 숙이고 그렇지 다시 그 다음 나와야지 고기 숙이고 그렇지 앞서 또 들어 그렇지 다시 낮추고 쳐야지 고기 숙이고 난 타전하듯이 쳐봐야지 같이 밀리지 말고 해봐 다시 낮추고 같이 쳐봐 또 치고 그렇지 너무 크게 치지 말고 쭉 탁 붙어서 고기에 턱만 때리고 아침대 턱만 당기고 그렇지 이런거 맞으면 안되지 이런거 맞으면 안되고 자 보고 받아채야지 받아채야지 순간적인 게 있어요 순간적인 게 전환하게 순간적으로 탕 또 보고 또 보고 고기 숙이고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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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세나 치고 같이 쳐봐 스톱 스톱 좀 더 공격적으로 해봐요 단타로 끝내면 연타로 만들어서 톡톡톡 건들다가 한 번씩 짜무지게 주고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런 거 안돼 고기 숙이고 고기 숙이고 고기 숙이고 치야지 턱 당기고 또 치고 또 들어가지 하나 더 들어가야지 훅으로 감든지 주먹 나올 때 같이 받아 치고 타점을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 돼 상당히 들어올 타이밍에 세게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체중만 딱 실어 봐 각도만 잡고 가도 올리고 끌때 던져야지 들어올 때 들어오잖아 들어오잖아 또 고기 숙이고 고기 숙이고 들린다 자꾸 들린다 고기 또 들렸다 맞추고 상체 조금만 움직여주면 안맞잖아 상체 조금만 움직여주면 안맞잖아 스트릿성 주먹이잖아 그렇지 조금만 보고 리듬만 딱 흔들어주기만 해도 안맞는다고 지금 딱 툭 치고 움직이고 치고 움직이고 박자만 딱 넣어줘도 또 보고 가드에다가 바로 받아 쳐주고 그렇지 그런 거 그렇지 가드하고 대주면서 보고 받아줄 거 받아주고 상체를 죽이면서 받아 쳐야지 돌리지 말고 그렇지 보고 쑥이면 무조건 옆구리 들어오잖아 그렇지 너무 크다 다시 모천이 보여주면 안돼 피하고 난 다음이 없잖아 지금 피하고 난 다음에 쓱빵을 넣던지 해야되는데 너무 피하고 말잖아 지금 받아 쳐야지 상대에 들어올 거를 딱 노려 그렇지 보고 딱 보고 끝까지 보고 끝까지 놓치지 말고 칠 때 같이 걸어치고 같이 이때 걸어야지 늦었어 공격적으로 붙어서 밀고 들어가야 돼 밀리면서 맞으면 안돼 밀리고 들어가면 돼 밀고 들어가면 돼야지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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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올리고 집중하고 끝까지 집중하고 집중 여기가 있잖아 와 여기가 어딨어 도착해 해주세요 될 거 있는거 없어야됩니다 저보고 끝까지 보고 놓치지 말고 스탑 스탑 박스 받아주고 받을거 받고 같이 침착해야 돼 너무 크게 칠하지 말고 또 들어가야지 침착하면 낮추고 또 보고 그렇지 또 보고 보고 둥글리면 안되 보고 위아래 섞으면서 페인팅 주고 주고 또 보고 너무 크게 할라하니까 그런거라 턱 당기고 스탑 스탑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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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박스 피하고 난 다음이 있어야 돼 주먹 나와야 돼 가만히 대주면 안되고 거기 자세 낮추고 같이 칠하지 가만히 있지 말고 딱 맞추는거야 집중해봐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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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박스 다 내려오고 담은 점심 상대방이 정상의 중 스탑 스탑